안녕하세요. 팔레용고 문장의 판대한 TV의 박상주 전화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자 팔레용고 민사 매각 방식 변경과 경정 신청 사건입니다. 결정일은 2023년 11월 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 그 5 9 1 결정입니다. 자, 근데 결정 경정 청구인데요. 신청인이 경정 청구를 했죠. 특별 항구를 했는데 특별 항구 기각됐습니다. 경쟁이 안 된 거죠. 내용 보시죠. 신청인은 2021년 6월 7일 날 서울 남부지법에 전자등록 주식에 관하여 매각 명령을 받습니다. 주식을, 그래서 그 매각 명령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식을 추심에 가름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집행관은 채무자의 전자등록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매각일의 시가나 그 밖의 적중한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계좌관리기관에다가 매각 위탁을 집행관이 해라라는 내용의 명령을 받은 거죠. 근데 문제는 계좌관리기관이 해당 주식이 상장 폐지된 비상장 주식이어서 매각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매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매각 내용 명령 중에 계좌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매각할 것을 명한다고 경쟁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명령인은 집행관으로 위탁을 하도록 명령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라 집행관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결정의 내용을 바꿔달라는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되지 않은 전자등록 주식을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방식의 매각 경쟁이 일단 가능한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위탁 매각 방식을 직접 매각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쟁 시장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가 문제되는 이유는 통상적인 전자등록 주식에 관해서는 위탁매매에만 규칙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었어요.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민사 집행 주식상 전자등록 주식에 관하여 계좌관리기관에 위탁하여 명하도록 되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탁매매 방식이 아닌 집행관이 전자등록 주식을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불허하는 것 같으니 아니다. 그래서 매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경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계산 등이 분명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지 매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경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각 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되지 경정결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게 원심이 맞다라고 해서 특별한 거 기각한 겁니다. 판결의 경정 내지 결정의 경정은 주문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정은 불허되고 이 사건은 새로 매각 명령 신청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경정결정의 한계이기 때문에 간이한 절차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